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 오늘부터 새롭게 논의를 시작합니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은 교육감이 어제 1년 만에 만나 대화한 결과인데요. 오랜 기간 계속됐던 무상급식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은 도교육감이 9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처음 나눈 홍지사와 박 교육감은 결과에 만족한 듯 표정이 밝았습니다. 양대단체장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측은 협의를 위한 실무진 구성을 즉각 시작했습니다. 관한 문제는 내일부터 실무진에서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실무진은 이 내용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기부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도와 시군의 예산지원, 급식지원 대상자 등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도와 시군비 305억 원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도청에 학교급식비 감사로 시작된 갈등이 1년을 넘겨 풀릴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홍지사와 박 교육감은 산적한 갈등 현안들을 다뤘고 당장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 문제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사무실에 둔 팩스 기기가 스팸 광고에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들어오는 불필요한 팩스로 종이 낭비, 잉크 낭비는 물론 업무까지 방해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거래처와의 주문서 등을 팩스로 주고받는 한 제조업체 사무실. 밤사이 들어온 팩스가 대출 상담 광고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스팸 팩스에 업무 지장까지 느낍니다. 해당 금융사의 수신 거부를 말해도 번호를 달리해 들어오기 일쑤. 관공서는 더합니다. 창원시청의 한 사무실에서만 스팸 팩스가 하루 10장 안팎이 들어옵니다. 팩스는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와 달리 받는 사람의 종이와 잉크가 쓰입니다. 하루에 매일 사무실 종료하고 갈 때 10몇 장씩 그냥 종이를 모아가지고 이면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50원 안팎의 원치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셈. 시청에 있는 팩스 50여 대에 하루 5장만 잡더라도 1년이면 500만 원 정도가 낭비입니다. 신고된 스팸 팩스는 올해 7월까지 3만 9천여 건으로 2012년 급증한 뒤 매년 6만 건 이상이 접수돼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팩스 업체를 통해 손쉽게 다량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웹팩스 원발신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증빙자료 수집 및 색출을 하기 위한 검증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스팸 팩스 발송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AI와 구제역을 방어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경상남도가 가축방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가축방역 46개 항목 특별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사전예찰과 질병대응, 농가교육, 방제훈련 등의 우수판정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8월 합천에서 구제역이 올해 1월 고성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쌀 수확기에 묵은 쌀을 햇쌀과 혼합하거나 거짓 표시에 유통하는 행위를 연말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농간원 경남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700여 명을 통해 RPC 등 양국 가공업체 150곳과 판매업소 1만 9천여 곳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DNA 분석과 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해 쌀의 원산지와 생산년도 거짓 표시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주민 간 흡연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부 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예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금연구역을 어겨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4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밀양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야외 쉼터에 금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한 금연아파트입니다. 야외 쉼터와 지하주차장, 비상계단과 복도 등 공동공간 40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아파트 흡연 갈등은 지난 4년 동안 천여 건에 달했고 계단과 복도나 지하주차장 등 공동공간에서 일어난 흡연 갈등이 10건 중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고 있지만 주민 자체 운영이다 보니 금연구역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각 개 동 앞에 붙이는 현판 그 정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조례상으로 경기도처럼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님들이 나오셔서 단속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달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두고 주민 간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 아침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서늘해진 모습인데요. 낮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15도 안팎으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밀양 11도, 창원 10도로 시작해서 한낮엔 김해 16도, 창령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지역도 기온 자체는 오름세를 보이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진주 14도, 거창 13도로 예상됩니다. 또 비사식이 잦은 만큼 대기질은 한층 깨끗해졌습니다. 위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도 점차 내려가겠고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창원시 신설법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개 증가했습니다. 2015 중소기업 품질혁신전진대회에서 주식회사 성우 이상길 대표이사가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농협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정 1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특별 할인전을 합니다. 주산중공업이 국내 처음으로 석탄화력을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바꾸는 영동화력발전소 연료전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축구발전에 이바지한 고 전영두 전 경남축구협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수국 전영두 축구장학재단이 마련한 이번 대회는 17개 시군에서 34개 팀, 천열명이 참가해 오는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마산종합운동장 등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고 전영두 회장은 경남축구협회장과 경남FC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무업기 축구대회 창설과 경남FC 창단, 창원축구센터 유치 등 축구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10개 학교를 선정하는 내년도 행복학교 모집에 43개 학교가 응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1차 계획서 심사와 2차 현장실사, 면담을 통해 최종 10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모델과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교육청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